안녕하세요. 노블라인 모발이식 센터의 백현웅 원장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모발이식을 하고 나면 모발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자라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여기 입이고 눈이고 이렇게 머리가 있죠. 뒤쪽에 있는 모낭을 뽑아다가 앞에다가 옮겨 심는 모발이식을 하게 되면은 흔히들 이렇게 곧바로 자란다고 모발이 모발이 자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한 3주 정도까지 3주 정도까지는 모발이 자라 올라오다가 3주 정도부터 이제 모발이 저희가 심는 게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환자분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데요. 보통 빠질 것들은 3주에서 5주 정도 되면 빠질 것들은 거의 다 빠지게 되고 보통은 다 빠지는 게 아니라 한 20%에서 30% 정도는 남기고 빠지게 됩니다. 저희도 이제 왜 어떤 모발들은 안 빠지고 어떤 모발들은 빠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없고요. 어떤 분들은 한 50% 정도 남기고 다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도 안 빠지고 그대로 자라는 분들도 있고요. 아주 극히 드물지만은 하나도 안 빠졌는데 한 8개월 정도 있다가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한 1년 넘어서 있다가 나오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한 20-30% 정도 남기고 빠졌다가 나중에 올라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반에 얼마나 빠지느냐 20-30%인지 아니면 모든 게 다 빠지는지 반 정도 남기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최종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실 건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자주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뒷머리가 부족한 경우에 뒷머리가 부족한 경우에 턱수염을 뽑아다가 머리에다 심게 되는데요. 이 턱수염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모발과는 어떤 사이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심으면은 거의 빠지지 않고 곧바로 자라나는 그런 흥미로운 그런 현상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진 다음에 대략적으로 3개월 수술하고서 3개월하고 한 3주 정도 지나는 대략적으로 한 110일 정도 되는 이 기간이 되기 전까지 이 전까지 머리가 올라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 기간은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암흑기. 아주 그냥 암울하다는 거죠. 심고 큰 돈을 들여서 모발이식을 했는데 머리는 나오진 않고 불안하고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이 암흑기를 잘 견디시고 나면요. 한 110일 정도 지나면 평균 110일 정도 지나면 모발이 자라 올라오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요.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대략적으로 저희가 심은 거에 60%에서 70% 정도 어떤 분들은 좀 더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정도 올라왔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저희가 아 이게 이제는 더 이상 더 올라올 게 없다. 이게 최종 결과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는요. 대략적으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되어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부족한 것을 좀 보충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수술을 계획을 할 때에는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